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 공사입니다. 오늘은 옥상 노소 때문에 더는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칼라강판 스틸 방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수뿐만 아니라 단열의 결로 방지까지 한방에 모두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시멘트 옥상평 지붕이 있는 2층 주택인데요. 오레탄 페인트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칠해주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도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한방 시공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칼라강판 스틸 방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칼라강판 스틸 방수는 기존 옥상의 물이 아예 닿지 않게 주택의 큰 우산을 지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우산은 아연으로 코팅된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어 뛰어난 일구성을 자랑합니다. 한 번 시공으로 평생 옥상 방수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칼라강판 메탈 루핑은 태양열을 최대 90%까지 반사해 실내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칼라강판 아래 형성되는 공기층이 단열 열화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열 차단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에틀란 폼이 부채든 칼라강판을 사용하여 감열, 결로 방지, 소음 등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 과정으로는 먼저 칼라강판을 설치하기 위해 목재로 하지 작업을 합니다. 약간의 경사를 주고 그 끝에는 스테인리스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맞춤 제작된 칼라강판을 설치합니다. 포스코 지붕공사의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마감 자재를 본 건물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즈 제작하여 시공하는데요. 그래서 예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마감이 가능합니다. 좋은 지붕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자재, 좋은 시공법, 좋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억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포스코 지붕공사의 디자인 센스와 청의성이 동반된 기술력으로 해마다 걱정하던 옥상 노수 문제,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평생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지붕공사인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족스럽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노수 문제, 이제 걱정 말아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전부 그대 보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젠 나만 믿어요 그렇 Levi 아 아 아 아 아 좋은 엷 감사합니다.